아침 영상을 짓겠습니다. 릴리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고요.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그윽한 향기를 내뿜으면서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. 아침에 꼬꼬댁하고 닭들이 노래를 합니다.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색깔이 갖가지 여러가지 색깔들이 이쁘게 피어나고 있어요. 이 애들과 참 이쁘더라. 잡초도 좀 섞여있긴 한데 이제 이쪽으로는 노란 릴리꽃이 이제 막 피어날 겁니다. 이거 봐. 어마어마하죠? 와우. 이제 여기는 절구 때 보라색 꽃들이 피어날 거고 여기는 보래지. 여기는 약초입니다. 여기는 장미. 여기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주렁. 주렁 달려있고요. 저기 또 빨간 열매들도 피어나고. 아 너무 예뻐서 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여기는 또 이렇게 노란 릴리. 이렇게 피어나는 것도 있고. 이런 릴리도 있고. 이제 얘네들은 봉오리가 펴질거에요. 이쁘게. 여기. 이쁘지? 와 대단하다. 어란색. 얘는 꼭 새각시 같아. 시골 새각시. 얘는 너란 꽃들이 필거에요. 그리고 여기는 여기 얘가 없었던 것 같은데. 여기에 또 집을 접네. 이런 색이. 여기 참 예쁘고 은은하지? 그 다음에 아우. 우와. 아침에 꽃 좀 많이 꺾어갖고 가서 트윌스에다 장식해야 되겠다. 너무 이뻐서. 함께 나누고 싶어. 여기 봐봐. 여기도 이렇게. 저쪽엔 장미도 있고. 저쪽에도 또 릴리가 피어나려고 그래요.